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성전건축의 영적으로 또 기능으로 문화서미스로 쓰임받았던 부살렛과 오호리압의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의 제자 오온의 15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호모게네도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리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절대의 제자 오온의 15로. 지금 모교 우리 사역자 조자의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경 속에 또 잘 알려진 또 헌신의 인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는 또 숨은 헌신의 주역들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있지만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를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은 뭐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는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고요. 디모데우서 1장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본문과 또 디모데우서 4장 19절의 성경에서 딱 이 두 군데에서만 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이었고요. 사도바울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과 그를 놓고 긍휘를 또 구했던 그런 축복을 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숨은 헌신의 일꾼이었던 오네시보로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우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우서에게 바로 이 목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우와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인물 바로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목회자가 정말 우리들에게 롤 모델로 또 어떤 사역자를 소개할 때 그런 롤 모델의 반열에 또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7년경에 다시 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갇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감옥에 사도바울이 갇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도바울은 이제 셋방을 얻어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감옥에 이제 두 번째 제트옥 되었을 때는 일반 제수들처럼 똑같이 새고랑을 차고 또 차가운 이 감옥 바닥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정말 동욕자들도 일단은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만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사도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도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했음을 절감하게 되어졌고 사명만 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론을 통해서 먼저 조금 점검해야 될 것이 자 이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다가 풋을 놓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자 유익이 되는 자 굉장히 이름값을 감당했던 충성된 동역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을 가져오는 것 굉장히 보금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들 그리고 우리 굳이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정말 교회에 또 우리 지역보금화에 도움이 되고 보금이 보금되어지는 이 부분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이었고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때 이 보금을 받아들여서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 조금 낯선감이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숨은 헌신의 주역이었다는 것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오늘 18절에도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만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헌금 많이 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육신적인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보금을 복금되게 하는 그런 언약적인 봉사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바울을 떠나기도 하지만 배반하고 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 손익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금 안에서도 왜 갈등을 할까?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갈등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까? 보면요. 결국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보금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이 손익 앞에 많은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고 바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누가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기쁨과 용기를 줬던 그야말로 옥중 신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격렬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오네시보인데요. 한 번만 찾아와서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자주 찾아왔다. 저는 오늘 이따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옥중 신방이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들 잘되고 편안할 때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옥과 같은 갇혀있고 매여있고 문제와 사건 속에 매여있는 자들 어려울 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 그런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 무리신앙입니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어떤 영국적인 롤 모델이 아니라 이 무리신앙이라는 건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종교적 키복적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언약적이고도 성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믿음 바로 이 기복적인 믿음과 이 언약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교적인 거 기복적인 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반드시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체질 자체가 창세기삼장 쓴뿌리 체질인지라 사실은 보고만 해 있지만 우리 안에도 굉장히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성향들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종교적인 믿음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문제 따라 일이 일비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절대의 제자는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무리신앙 또 여론신앙 군중신앙 그토록 사도바오를 함께 따라왔던 동욕자들이 오늘 배반을 한 거거든요. 단순히 보금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의 배신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함께 동욕했던 함께 사도바오를 따라 나눴던 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대적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말이나 또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여러분 나와있지만 이 변화산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베드로 야구부 요한 이 수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 변화산 위에서 장차 우리에게 이 말 그 영광의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대한 것을 미리 하늘께서 예고편으로 간단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만남을 갖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무리의 신앙 속에 이런 기복적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원교회라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믿음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동기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미 신앙의 첫 출발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자 종교적인 믿음이 뭡니까? 모범적이고 올바르고 경건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 앞에 대적자로 쓴다면요.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격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분들은 어떤 믿음? 언약적 믿음입니다. 언약적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사도바울과 함께 있던 동력자들 사도바울이라는 인간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본 거죠. 이 일에 함께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생명권 헌신과 동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을 갖고 복음 때문에 생명권 헌신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새가족들에게 교육을 할 때 물론 강의한 대로 교환대로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신자들 입장에서 새가족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질문도 해보고 그 부분에 답을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면 이 부분에 답을 주지 못해서 사세선뜩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천국 보내주고 또 나름대로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자 여러분 뭐라고 답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의 근거에서 이 부분에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천국과 지옥 이거는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어떤 착함의 보상으로 보내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간다고 누구만 천국 보내준다고 탓할 것이 없는 것이 어차피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옥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점이 뭐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착함의 보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뭐냐 바로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 문제 해결받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라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현장으로 유학 이민 갔다 그날의 법을 따라야죠. 야 이거 뭐 우리 한국하고 법도 다르고 나 이 법 싫어 그럼 이민 가지 마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기준한 나로부터 출발한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믿음은 내 기준 내 소견 내 상식 경험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언약적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물의 신앙은요 반드시 신앙에 뭐가 있냐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오직 복음이 우리의 동기고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유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아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따로 온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위를 통해서 오천명 먹이잖아요. 열두강줄이 남기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말로 육신적인 어떤 기적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종교용 무리 신앙은 뭡니까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뭐 교회 단어도 별거 없더라 별거 없고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이러면 이제 다른 종교 또 기웃거려야죠. 늘 종교 쇼핑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삶과 미래 비전이 맞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도 하버드대학 가고 잘 살고 노벨상 타고 올림픽 나가 금메달 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혼돈이 오죠. 왜 저들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종교 생활하고 불신자인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주하는데 왜 복이 마냐 가짜복 자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니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대로 현장 살리는 응답은 오지 않을 것이고 후대가 살아나는 진짜 응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기뻐하시는 것 2, 3, 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 이것만이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주일과 평일이 틀립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 늘 주일 따로 한 주간의 삶 따로였습니다. 늘 이분화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깨달아질수록요. 놀라운 것은요. 내 한 주간의 삶이 일치가 된다라는 것. 주일날 받았던 강단 말씀이 그대로 내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 주간이 나는 예배자였고 한 주간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 앞에 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과 평일의 삶의 그 간격이 점점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속지 않으시거든요. 현장과 후대응답에 실패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 종교형 종교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 성격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는 아닌 거죠. 진짜 예수님이 오신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변화산의 변형을 보더라도 그렇죠. 모세도 엘리야도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처럼요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크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바로 장차오실 크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진짜 실제고 본체는 예수 크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마음 아프지만 두 번째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버린 자들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디모디의 후서 1장 또 우리 2장에서 4장이 보면 바울을 버린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전도자로 인생작품을 남기면서 증인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반면 교사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정적인 역할로 내가 남을 것인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의 핍박이 오면서 굉장히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문에도 나와있지만 부길로와 호모겐의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누가 있다? 부길로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자, 함께 동욕하고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배신할까요? 분명히 사도바울을 따라 동욕을 했고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사실 복음으로 결론내리지 못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비판하고 적대했던 인물들로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함께 동욕하고 복음을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 번 변질되면요 굉장히 더 큰 대적자로 씁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원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수 믿어봤어.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장 나가면 더 복음을 많이 대적하고 진짜 교회의 반대자로 쓰시거든요. 부신자보다 더 합니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닐지 몰라도 사실 본인은 교회에 대한 성전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계속 실족시키는 자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후메니어와 빌리도 디모데우서 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요. 악성 종양이다. 바울의 버린 자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이 누구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있던 믿음도 떨어져. 뭔가 힘이 쫙 빠져.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쏙 들어오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되고 믿음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가 이 거리 조절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 조절하듯이 거리 두기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이혼교회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는 사회학자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요. 은혜 다 끼치고 조말하고 마지막에 살짝 불신앙 멘트 하나씩 넘기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열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했던 불신앙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눈물 쏟고 우리 교회는 이게 다 좋은데 우리 선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게 다 좋은데 나 이 한 가지가 너무 안타까워. 좋은 점은 오데간데 날아가고요. 그 안 좋은 것 하나씩 딱 꽂혀버립니다. 불신앙의 말을 대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다고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의 믿음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오직 복음으로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 우리 디모데우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을 대적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앞에서 리더를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리더를 대적하는 것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예로 5천명 먹일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재판에 해보되니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걸 볼 때요 결국 우리는 내 유익을 따라 내 상황을 따라 결국 내 살길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정말 이게 창세자 3장 잘못된 동기입니다. 이런 체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간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랩노드 사역을 한 20년 하고 지금 대교구 사역을 10년 11년차 들어왔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생명과 헌신을 함께 약속했던 믿음의 동력자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솔직히 한 반은 떠나고 반은 있습니다. 와 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던 세상만은 우리가 뒤통수로 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 터지고 또 사실 내 삶의 규모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 결국 견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고 견질되는 걸 보면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내가 정말 기도해 줄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사랑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소중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변질되지 않는 일신전짐 지속의 아이콘으로 여러분 기억되는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알렉산더 역시요 디모데우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놓고 이를 갈고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자꾸 푸신함을 심어주는 사역자 성령은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라도 이것을 통해서 혹시 실족하는 자는 없는가 특히 여러분 앞에 선자들의 특징은요 나는 밑에 해동을 다 모릅니다. 밑에 사람들 백명은 모르지만 백명은 앞에 선자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실족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서 더 치유가 시급하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나와 같은 일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대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우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바울과 같이 있다가 사도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죠. 어찌 보면은 사도바울은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 성경으로부터 배반자로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떠날 때는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는 뭔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뭐 쾌감도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대적한 것이고 교회를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자세가 전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를 악성종행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이 배신자들을 대했던 여러분 바울의 자세가요 디모데의 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영적 마인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뒤에서 내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품을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품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역시 넓은 큰 그릇 되셔서 수용하는 그리고 정말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무리신앙 또 바울을 벌었던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 3번의 언약적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오네시보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졌을 때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진짜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찾아와서 용기와 기쁨을 줬던 사람 오네시보로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을 격려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목회자의 기도와 격려와 힘을 받기를 원하지만 목회자 교육자들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도바울의 마음을 시험게 했던 오네시보로 이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시험케 했고 언약적인 제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마가 두기고 부리스가와 아골라 그리고 오네시고 또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오늘 본문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15회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않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불신가정에서 핍박받는 것 굉장히 그것 때문에 늘 고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 코로나의 발원지가 어느새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사님 교회 다녀왔다는 말을 못할 때가 있대요. 직장에 가서도 저 교회 다녀요 이것도 티를 못 낼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사람들이 그걸 막 바로 보니까 당당하게 교회 예배 다녀왔어요 그 얘기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통함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소화사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것은 너무 고마워요. 소화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혀있고 새고랑 차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의 도움과 부탁을 외면하게 되고요. 그러나 오네시보로 정말 나에게 복음을 준 정말 이 생명의 은인이죠. 믿음의 은인인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제 종신제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도 사실은 친한 사람도 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내가 찾아와서 만났다? 위험을 감수한 거고요. 내가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단절될 것을 감수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중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인자 13장에 유대인 결사대 40명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자지도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가지 않습니까? 깡패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핍박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돕고 정말 그와 함께 동욕을 했다는 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권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로 답을 안는 자 결론 내리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적을 한다. 복음을 대적한다. 핍박한다. 그거는요 직접적인 부신자처럼 막 핍박하는 것도 핍박이지만 내가 그리스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내가 정말 메시지를 대강 받는 것 정말 내가 강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의 대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찰생의 수학선생님 좋아하면 그 과목 잘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 역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안 겁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세운 시정의 전도자하고 주의 종의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동역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17절에 보면 부지런히 이 부지런함을 갖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17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와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한 그릇을 우리가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복음의한 헌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전도자를 섬기고 주의종을 섬길 때 정말 전도에 유익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께서 헌신하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언젠가 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려면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그 구역 살릴 수 있고요. 그 지역과 그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 부분으로 가서요.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되면요. 영적 온의식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구역 지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만 받으면 소용이 없죠. 말씀은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의식으로의 응답을 누리는 구역지 교회 자 우리는 어떤 사람 교회와 목회자와 지역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참아 우리 렘너트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크리스토이 되심을 정확히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 바로 우리 예원교회 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람들이 떡을 구하죠. 표정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제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썩어질 거 육신의 떡을 바라고 기복적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썩을 것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오 참된 이 포금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오네시본의 옥준신방에 감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구역지교에는요 여러분 신방사역 시작하셔야 됩니다 신방이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성경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우리 자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성경에는 신방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신 방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방의 의미죠 자 사도바울의 특징은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방문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데에서 1장 18절 같은 경우도 사도바울이 이 베드로도 신방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사의 직무가 뭐면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자들을 건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이것이 이제 건사의 직무로 이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지역의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건면하고 불신자들 전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미션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목회의 초년병 이 목사님이 목회의 성공한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으로서 목회의 성공한 비교를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세 가지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신방이라는 거 저는요 우리 구역지교를 항상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구역들이 모여서 우리 교구를 이루고요 우리 교구들이 결국 우리 예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과 지역의 칼라가 그 교구의 칼라가 되고요 우리 예원교회의 신앙 칼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로서 전도와 성도의 교제와 말씀선포 전도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 조직의 세포 조직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신방하고 건면하고 전도하고 낙심한 자들 예배를 안 오는 게 아니죠 예배에 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죠 가서 손을 내밀어 줘야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더라도 여러분 문고리 신방이라도 하고 오셔요 그래서 두부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왕이면 정말 손 메모 하나라도 써서 붙여놓고 오시면요 그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작사 여러분 이 신방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강연에도 나와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늘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 품으셨고요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소외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성과 촌을 두루 다녔고요 말씀과 최장 양육을 하셨습니다 또 집을 방문하셨고요 모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고요 또 치유를 통해 그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영혼구원에 우성적인 관심을 뒀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이 단순히 우리 성도끼리끼리 교제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신방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가 신방을 다녀왔을 때 정말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정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현장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치감을 회복하고 나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이 이어져야 되지 그것이 신방으로서의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사실 잘된 신방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모든 현장마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구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천 말씀 운동 지금 다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다락방이 많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면 또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건면할 때 나도 살고 그 복음을 받는 자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신방을 아담은요?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아오 아벨이 네 아오 아벨이 어디 있냐 창세기 4장 9절에 물었을 때 왜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지 아냐고 성경 국건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시보러가 보여줬던 그 옥중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구역원들을 절대 제자로 또한 세워나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다?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살리는 자로서 절대 제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들 나는 배움이 적어요 나는 경제가 어렵고 건강도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제자의 자격은 거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로 내가 해답이 났냐 정말 그리스로만이 필요한 필요적인 이유를 나는 붙잡았냐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세계보금학 후대의 결론 내렸냐 하나 그거 보십니다 왜? 우리가 위대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쾌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신자보다 잘나고 착해서 뽑힌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통해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구역을 대면으로 순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의 열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이거는 있어서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잡고 힘 얻고 다시 가는 모습들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거나 그 말씀 하나 받고 다시 그 어려운 환경 속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말씀 붙잡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 살리는 자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내가 살아나는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가 받은 그 말씀 갖고 또 살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림의 고백처럼요 자 우리 인생은요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다 갈 세상 말로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전진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이제 현장 캠프도 재개되어지고 정말 우리 현장에 여러분 열고 작전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내가 흑암을 꺾고 당장 전도 열매 나지 않아도 내가 계속 흑암을 꺾고 돌았던 현장과 여러모로 쉬고 있었던 현장은요 그 현장의 불신자들의 강박함이 다릅니다 설사 누가 영접하고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미 흑암 꺾고 돌았던 현장은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캠프하기 좋은 시기입니까 우리가 이거 저거 다 재고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마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우리 캠프 인생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실적으로는 내 현장을 품고 열고 작전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흔들리지 마시고요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동력자여를 이루어서 정말 세계보고 말씀 받는 우리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티모데오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과 함께 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굉장히 세세하게 요구를 하죠 사도바울이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때문에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그는 나 혼자 가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오늘 십으로 역시 사도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고 이제 함께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같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런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로는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편하게 사도바울이 부탁하고 또 이 부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어떤 것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스 로마까지 먼 길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말로만 우리가 존경하고 말로만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액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바울이 찾아오는 자들 자기의 온유자들을 영접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측 건데 이 안에 오네시보로가 가장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종과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안에 리더로 세운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놓고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의 질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제자가 누릴 응답이 있습니다 자 절대 제자는요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우리는 사실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받을 때 뭐냐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극류를 입게 되어지고요 그날의 주의 극류를 입게 되어집니다 바로 본문 16절 18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축복 그 극류를 임하기를 주의종인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기도 속에 담겨지는 가정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역이 아니라면 여러분 차라리 쉬어야 됩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과연 강단의 흐름과 정말 교회의 흐름 특별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과 맞냐 정말 방향 맞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당연하죠 그러면서 플러스 우리 정은주 단일 목사님의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포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우서 4장 13절 16절 19절 말씀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다 언급이 됐던 성경 9절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고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의 신방에 관한 말씀 형제들을 방문했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사역 미션입니다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그리워했던 사람이 누구죠? 오늘 시버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고요 주의 정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또 목회자의 축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을 내셔서 내가 이러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되고자 내가 결단하고 여러분 도전하고 갱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언약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오늘 시버로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자로 그러면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옥종신방을 했던 우리 오네시버로처럼 신방을 통해 우리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 우리 캠프를 통해서 지역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숨겨졌던 일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절대 제자 오네시버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겨졌던 숨은 제자 절대 제자 오네시버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자 유익을 가져오는 자 이름값을 했던 오네시버로처럼 우리가 예원의 성도로 예원의 사역자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름값하는 사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기복적인 무리신앙에서 벗어나서 언약적 믿음을 갖고 언약적 절대 제자로 우리 귀한 지역장 사역자 주장 구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오네시버로의 응답을 우리 구역 직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중심방을 했던 오네시버로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목회자를 섬기며 강단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살리는 자로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류를 입는 가정으로 또 지역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퍼스트 무버로 하나님 정말 개척자 마인드를 갖고 누구보다도 앞장선 헌신의 아이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물질 간 헌신 간 경제 간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퍼스트 무버를 통해 본당 헌당과 2, 3, 7 나라를 살리며 나아가 5천 종족을 살리며 믿음의 후대인 렘넌트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